지정이 똥 묻은 시키 지정이 똥 묻은 시키? 밖에 있었어 저한테 여기 있었다고 뭐가요 뭐가 언제 안에 있었어 때리띠바데요 저는요 구슬 열심히 깰거에요 때리지마 때리지마 왜 날 괴롭히는거 구슬 하나만 주세요 구슬이 없어요 아니 니가 직접 여기있는 꽃을 캐가지고 돈을 먹으면 되잖아 왜 나한테 자꾸 맡길라해 손앞파야 손앞파야 뭘 손이 잡고 아빠 열심히 한번 캐다 아이 뭘 구슬을 줘 삐삐치씨발길 만찬할려 만찬타? 안맞아 하나도 없구만 그러네 체력바가 안뜨네 이제 애들 언제 죽는지 막타 노리기 드럽게 힘들텐데 잘자 우라노스 잘자 우라노스 마사야 나 쫓아하지마 니가 쫓으면 마디길 죽일거야 얍 마사야 나 쫓아하면 내가 마디길 죽일거야 다이아 열개나 필요해 아아 무기도 없는 사람한테 왜 자꾸 까불해요 란드가 나 너랑 가까워 어떡해 너 죽여봐라 어머 너네 싸우고싶엄? 피나고싶엄? 나펑 피펑 아 오지말라구요 너 무기 있는거야 악어님 내가 알려줄게 쫄워 쫄워 완전 쫄워 완전 쫄워 응 멜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거 지금 여기서 치아 쇽쇽쇽 쇼 뭐 이리타임으로 기회닌? 쇽쇽 맞아 두명이야 못써야 못써야 아기수 있어? 못써야 아기수 있어? 못써야 아기수 있어? 일단 아무도 관심 없어 못써야 니가 다이 못써야 니 주제에 니 주제에 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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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리잡아 악어 되게 어디 여기 재밌게 딜라라라라라 고린 도와줄라구야 어? 만두기 같이 펼래요? 만두기 펴자! 만두기 펴자! 만두기 같이 펴려! 자아!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만두기한테 가서 골려줘야돼요 만두기아! 죽었네! 감사합니다 저 좀 뛸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인성이야 하하하하 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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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신은 못잡아 내가 봤을때 와 잘렸어 애들 야 갓바 안입고 다니면 잘린다 야 빨리 뽀뽀 소리좀 가져와줘 이거 잘린다 야 쟤네들 장미칼 벌써 들었어 꽃갚고 팔라고? 니가 팔버린 치즈라! 나 민들레야 한스틱 있어 아버님 꽃팔아? 야! 응 응 응 우리야 팔아그래야 지금? 어어어 해야돼 헬리오스트? 오케이 인사야 들고 와 아 내가 오라노스! 오라노스! 아니 그거 내비두고 꽃을 캐 잘하리 지금 초반에는 이걸로 충분해 맞아 그래? 나 붙여 놓았을때 써야지 뭐지? 오라노스! 오라노스! 뭘 자꾸 물어봐요 짜증나 진짜 아거님한테 짜있는거죠? 저건 아니라 둘 다 난 아무 말도 안했는데 왜 말했잖아 어쩌라고 뭐 짐내네요 아 따라하지마 이씨 아 여기 건 왜 다 캤어요 그래? 내가 캐야 되는데 그래? 어쩌라고 쫄부려서 수목 캐야 되는데 말은 똑같아요 내 두부지 아 정말 어디 어딨어요? 몰라요 내가 뒷길 만들어놨어 상점에 사람 많아요? 한 명도 없어요 아싸 지금 가야지 야 내가 뒤에다 흙길 만들어놨어 위험할 땐 흙길 했어 어 여기 보일 나왔네 어 좋아 맞아 보일 나왔어 기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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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기웃 우리팀 누가 왔어요 야 기인데요 기 너 우리쪽에 붙고 싶냐? 20개잖아 붙든 안 붙든 죽나요 혹시? 어? 붙든 안 붙든 죽다니 우리팀에 붙으면 아주 좋지 우리팀에 붙으면 맨날 평생 꽃만 캐다가 죽나요? 리타님 꽃꽃을 얼마있어? 응? 조심해 제 저는 이제 팀이 없어요 너 왜 아무도 없어 만드기가 나한테 집착한게 문제야 날 집착하지 않았으면 만드기는 죽을 일이 없었다고 에이 나의 바이러스 사실 그거 맞아? 넌 움직여서 죽은거야 가만히 서있어야지 그러게요 만드기는 왜 움직였을까요 하하하하 나 혼자 데뷔두고 떠나는 이미 그러니까 움직여서 죽은거야 나 이미 진짜 아 이거 근데 야 벌써 이거 이거 장미꽃 나와가지고 이건 쉬워 지금 여러분들 굳이 안해도 돼 혹시 여기팀 오면은 따심밥에다가 새 옷 입을 수 있나요? 그럼 근데 우리도 아직 구슬을 안팔았네 헬리오스를 그게 있잖아 인테리어가 가장 중요해 그 내가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팀에 셀레네가 있잖아 셀레네의 아이템을 내가 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 음 그렇지 셀네 핑맨형 여기서 핑맨형 여기서 힘들겠어요 응 왜 힘들다 너 누구냐 근데 다섯개만 주세요 구슬 없어요 다섯개 내가 그리자 나는 핑맨님이 아니라 티라노스단 아 티라노스님은 다섯개도 없어요? 벌써야 내가 장나만하는데 너 거기 있으면 곧 있으면 장미칼 찔댘다 여기다 어허허허허허허 이거 또 하면 돼? 와아아아 야 너 화시점이며 달려! 뭐 증거있어 셀레네야 증거 델콩이야 증거가 없으면 죽어버릴거야 어? 누가 쳤음? 죽어있어? 죽어있어? 증거가 없으면 돈보러가란 말이야 죽어있어? 야 못써야 콕콕 몇개 있어 몇개 있어 콕콕 수윤이 구슬 하나만 일로와 일로와서 상자 열어 아니 너말고 야 야 야 야 답받아 사이버 빨리 나 하나만 주라 맞아 아 무서운 녀석들 왜 이렇게 사람을 패주고 다니세요 오오오 이대로면 안돼 이대로면 우리가 다 죽을거야 힐리오스를 꺼내야 되겠어 악언니 그걸 꺼낼 때가 됐다 갑시다 잠깐만 이 타이밍은 상대방이 보스를 잡는 느낌이야 내 느낌은 틀린적이 없지 아니 뭔소리야 중냥이가 보스무기 들고 있다니까 어 난데스까 내 느낌은 틀린적이 없지 중냥이 두드려 맞았다고 왕국까지 보스를 길어 아 그래요? 다 닫았어 아 그래요? 벌써 왜 써요 근데 저거 엄청 세네 아버님 큰일났네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꼬집잖아 저거 또 보스 나오지 않을까 언젠가 아니면 그 언젠가 언젠가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돈 좀 찔러 넣어주면 바로 강화 바로 열어준단 말이야 이게 남순이 자락계 컨셉이기 때문에 바로 돈 찔러 넣어주면 바로 열어주거든요 야 정확히 정확히 분석하셨어요 한 세트에 하나씩 딱 열어준다고요 근데 저는 한 세트만 주지 않거든요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요 자 가자 여러분들 리탄이 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를 눌릴댑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굉장히 좋아질 때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구독하기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북해도 구독 좋아요 요즘 구독 안 누르는 사람들이 많다 구독 좀 눌러줘요 드디어 이걸 열 때가 됐다 드리옵니까 니 뭐하려고 나 나 나 그래 너 너무 알고 누가 있어 나 상점에서 겁나 놀림 받았어 상대는 놀림 받았어? 응 조그만한 것들이 야 어둠의 검 저 효과가 뭐야 나 죽는거 아니야? 나랑 별로 차이도 안나는 것들이 애들이 생각하는 루트를 벗어나야돼 그 루트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악어님 돌아야되겠지 빙글빙 악어님 우리도 보스 잡으면 안돼? 우리넨 아직 약해 흠 우린 가난하라고 아니 보스 없어 멍청아 그러면 우라노스는 죽었다 대자부야 아까? 보스 죽었다니까 그럼 중력을 죽이죠 아 잠깐 뻐근하다 어때 그치 그치 좋아좋아 너 천재가 되나 우리 세명이 달려들면 중력이 죽을거야 난 어렸을 때도 뚝뚝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응 아니 어디가 아니 어디가겠어 중앙에 가가지고 그거 판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계속 어 귀구멍 막혔어 귀밥을 안 판거야 귀가 막힌거야 안 듣는거야 내가 도와줄게 님도 와요 빨리 핀메님 뭐하는거요 근데 난 와있어 이 멍청아 아 그래? 내가 빨리 갈게 앞에 중력멋사 중력멋사 너블 순임 다 있어 근데 꼭 거슬리 안돼 제발 넘어봐주세요 저희 가족들이 굽고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순이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저는 남순이의 코크스를 챙겨주는 아거랍니다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아 저 일단 요런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제발 그만 찾으시라고요 저 시작하자마자 1분만에 찾아냈는데 좀 늦게 캤습니다 나오느라 애 먹었어요 나올수는 있기만으로 놔야죠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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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케요 막아냈는데 전 항상 거기는 캐봅니다 찍찍 전 항상 습관적으로 거기가면 거기는 캐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한번 물 먹이려고 거기 했는데 야 우리 나올 때도 우리가 나올 때 제가 생각하는 반응은 아 여기 맨날 왔었는데 하면서 그런 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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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트윤라 아니 Hmm 원 강력해지는 느낌 좋아 이 느낌이야 꾸꾸새 여기 꾸꾸새 하나 받으십시오 리턴이 왜 여기있어 아까 가서 도와줘야지 한세트군요 아 기준이 다르네 아이 그럼쟨 하나정도 그냥 찔러 넣어줘야죠 아이 아이 지금 그거 하나 더 먹으세요 아이 진짜로 아 진짜 아이씨 아이 하나 더 먹어요 아이 진짜 너무 많이 먹어야겠네 텔리오 잠깐 잠시 심어놨고 그 자리 와 이거 안전이야 덮쳤어 덮쳤어 요것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야 내가 다 찐 아니 잠깐만 아버님 이왕 찔를거면 이 인정합니다 이왕 찔를거면 더 찔러줘요 아버님 그냥 채용으로 낚실때까지 만들어 보자 그냥 그럼 너 바로 죽을텐데 아버님 내가 과연 바로 죽을까 아버님 바로 죽을까 넌 바로 죽어 까부네 진짜 넌 바로 죽어 이거 진짜 콧구멍에 넣는 소리 넌 바로 죽는다고 죽는건 니가 될거야 니가 될거야 니가 니가 될거야 니가 니가 될거야 하나 둘씩 죽을갈거야 여기요 갑박아 조금 심심하네요 남순님 아 좋아 아이 갑박아 좋아 아 행복해 니가 발버둥 칠수록 키맨이랑 키맨은 죽게 될거야 크랭땡 아 님들 제가 여기서 3세트 찔러 넣어가지고 3강 그냥 개방시켜버려요 진짜로 아 진짜? 열꽃개로 가야될거같아 이럴때가 아니라 3강 3강정도는 뭐 이정도 찔러 넣어줘야되지않겠습니까 그쵸? 아 오늘 아이 그럼요 라이브 라이브 띵띵띵하고 주인이 사라졌어요 야 중내도 사라졌을때 이때가 기회야 빨리 주민신고다 야 잠깐만 이 시간을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말하면 안된다 쟤 지금 방음부스 내일인가 설치하지않아? 아 개방 뒤집다 개꿈재빈 중력이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여기서 자잇 하하이 야 그 그 뭐지 남순이 언제까지 저기 밑에가 그 경계선이 되겠습니까 이거 자 핑맨아 일로와봐 핑맨아 리타야 일로와봐 아 왔어요 아잇 니들 말고 좀 저로 가라고 내가 리타야 저리가 아 중력이 또 킬로프스 나 중력이 리타야 여기 제가 해킹해가지고 낚싯대 뺏었거든요 아 어디서 뺏었어 이거 꼬끄스 열대투엑합니다 아 닥쳐 지금 살이 뭔소리야 그거 그냥 낚싯대잖아 한국쪽으로 뺏었어 리타님 아 낚아 거래하는거 봤어 뺏 빅맨아 먹어 빨리빨리 먹어 왼쪽 왼쪽 이거 팜 이거 팜 꽃꽃을 다섯세트 특가 오케이 특가 낚싯대 꽃꽃을 다섯세트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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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뭘 못사 야 꽃꽃을 삼강 육십개야? 그니까 많이 줬잖아 일단 나 이거 넣어볼게 잠시 이 낚싯대 감정가 좀 얘기해주세요 감정가요 저도 안갑니다 앗써 앗써 뭘 앗싸앗싸거려 장래칼 사 장래칼 사 아 진짜 불쾌 아이씨 야 죽게될꺼야 너 안녕 나 죽게될꺼야 앗 땀냅땀다 내가 그렇게 바보건냐 땀냅땀다 안죽게될꺼야 여기 맞으면 왔네 어어어어 들어와있잖아 나 죽게될꺼야 나도 세번 때릴꺼다 나중에 땀말하지마라 도와주면 꺼고 다 세트 아니 너 우리팀야 뭐싸 죽게될꺼야 호 호 호 기본 나이스 우어어어어어 좋은걸 어서 좋은 걸 안 맞췄다는 거? 무기도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? 지금 딱 타이밍에 집에서 써야 됐어 아 언니 상자 샀어? 베리나이스 상자 샀지 상자에다가 내가 갑바 두 세트 넣어놓을 거야 나 구슬 남은 거 넣어놓을게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저기 파란 색깔 왜 저기 뚫어놨냐 누가? 몰라 고민 중 아 멋사가 멋사 헬리오스 어디 갔냐고 막 와서 찾았어 못 사? 저 자식 왜? 피라미드 도로 심어놓으러 갔다고 아고님 그랬더니 아한테 개소리 하지 말라시 개소리 하지 말래? 개소리 맞잖아 헬헬헬헬 엠씨 던 크라이요 이제 한 명씩 자르자 아고님 야 지금 지금 무기 그거 나올 때 됐는데 쟤네 그거 구하러 간 거 같거든요 이짜보스? 어 이짜보스요 내가 갈게 나 갈게 넌 와 와 그래 왜 나 가지마? 아니 와 와 와 와 베이비 와 와 베이비 와 와 베이비 와 아 똑같은 거 생겼다 아 우리 이짜보스요 알았어 얘네 이짜보스요 거기 있다고? 어 올라가고 있어 왜 올라가고 있냐고 빨리 와 나 혼자야 나 가고 있으니까 싸우지마 죽이게 자 glass sala 비지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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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llion 비지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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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비지엄 깔았어 올라가서 뭐 할거냐고 물어봐요 시간 좀 떼워요 요 어 얘네更 죽었는데? 죽였어 죽였어 손님은 죽고 말걸요 이거 우라노스 나올 때 됐는데 이거 아직 안 나왔어? 기다려 기다려 이거 이거 중력이 진짜 세거든요 지금 저거 스킬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무기 강력하더라도 스킬 있는 애는 잡기가 힘들어요 너 우리 편 아니냐? 자 지금 여러분들 순잉이 죽었기 때문에 순잉의 갑파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근데 순잉은 내가 만약에 죽인다 그러면 이제 중력에는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혼자서 너무 힘들거든 자 가자 순잉의 루트를 생각해볼게요 순잉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분명히 꽃 앞에서 캐고 있을거에요 왜냐하면 순잉이니까 분명 저쯤에서 캐고 있을거거든요 순잉 와 중력 저거 개사균데 순잉이 중력이 짱하세요 순잉 손님 넌 죽고 말거야 죽고 말거야 넌 위치 바꾸기라 죽고 말거야 니가 여기있는거 알고 있었지롱 이롱! 잘렸어! 우리 잘렸어 바보야 어승철 우리한테 붙어가 미안하 죽어도 난 집으로 가 어승철 잘 가! 미소 왔어요! 자지!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? 집으로! 집으로? 죽는다! 저 쿨타임 적 없냐? 뭐여서 죽어 야! 내 능력이나! 능력 줘! 수닉러블 아니 능력으로 안 줘지 나는 야! 우라노! 야! 진짜 피 얼마 없어 못써! 순맨이한테 능력 주사 내가 또 죽을 줄은 몰랐고 우라노스 내가 두 개가 있었어 오 야 응 고마워 음 으응 죽으면 어쩔 것 같을까 으으으으으으으으으õ 잘 죽어 그 핑맨아 너 은심받아 너 우리한테 은심받아 은심받아 빨리 줘줄꺼면! 으응 아오니 우리 집에 충력이 아야 나오지마 안 나왔어 아니 난 빠져나왔어 은신 좀 줄래 너불아? 뒤지기 싫으면? 쟤 위치 바꾸기 있어? 중력이? 쟤 위치 바꾸기 있어? 중력이? 몰라 있는 것 같아 몰라 있는 것 같으면 뭐야 도대체 아니 숨으세요 너네 팀 다 죽었지롱 멍충아 왜 자꾸 죽어? 쟤 그거 없어요? 아 능력으로 죽이는거야 지금 날아와! 집 끝까지 날아와 스킬이 점수 뚱뚱 혼자 지루 일단 가야겠다 멍터 뚱뚱이 보스를 잡던 중력이를 잡던 해야지 슉 슉 슉 슉 슉 아 아 일단 장미칼로 절대 안 될거야 장미칼로 데리다가 못 죽이거든 못 죽이잖아 죽어서야 장미칼로 야 이거 왜 장미칼로 죽냐 앙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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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답 장미칼로 안생긴다며 야 어떻게 장미칸이 닿았냐? 와 다이아 4강도 있었어? 나 4강까지 처음 살아보는 것 같은데?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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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혁아 내 스킬받아 나 한방이야 그거 아버님 너 스킬좀 받읍시다 적당히 까부시고 아니 리탈이 왜 까불다가 죽어요 진짜 너무 까불어서 죽일 수 밖에 없어서 장미칸이 안 닿을 줄 알았어 아버님 나 지퍼나 있었는데 아니앰 앟